성도님들, 한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신 거룩한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들 중에서 천국에 가는 비유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무엇과 비교해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나라는 나라와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어떤 인간의 세력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도 또 가장 힘이 있는 나라도 또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도 하늘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차원 자체가 비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몇 차원인지는 가봐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비교의 샘플로 내어놓은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겨자씨 한 알이었습니다. 오늘은 겨자씨 한 알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기상천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최소한 천국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는 가난한 땅 전체와 비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천국에 대한 상상이 좀 될지 모르는데 겨자씨에다가 그것도 겨자씨 한 알의 비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많은 경우에 이 과장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내라.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라. 모세의 법을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모세의 법입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눈을 적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루속히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 못된 이방인들에게 본태를 보여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는 것도 억울한데 심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거두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요? 우리는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마치 신화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 해보지만 내가 실제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뺨을 한 대 맞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왼밤을 돌려대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잘 될까요? 한 대 맞아보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남이 맞았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당하면 다른 뺨을 내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화를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그래 이 밤도 때리세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건성으로 머리로 읽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억울하리만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일만 해도 뭐 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이제 자신의 행시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한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은이라 대단한 말씀이죠 구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은이라 최고의 강수죠 이보다 어떻게 더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더 강하게 한다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죽어버려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벌의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차원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눈을 빼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행실을 고치고 살아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또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하고 모진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뭐 이번만 하고 안 할 거야 뭐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이런 흐리멍텅한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손을 자르는 것과 같은 또 눈을 빼는 것과 같은 결단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실을 고치지 않고 계속 범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적당히 봐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 과장법을 쓰시는 예수님이 유독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또는 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정도만 해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는 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참 이 알다가도 모를 부드럽고 신비한 말씀을 하시죠 이전에서 명령하신 이 강력한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천국은 이 겨자시에 비유한 천국이죠 마태는 이 본문에 평행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이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인 모양입니다 그런 작은 씨 하나를 가지고 그 진가를 어떻게 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올 봄에 저희 집에 조그만 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큰 밭은 엄두도 못 내고 중형차 한 대 크기만한 작은 밭을 만들었어요 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도 이 밭을 한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도 밭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개관을 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파면 이 돌이 나와가지고 흙 반 돌 반 그런 땅인데 최대한 돌을 골라내고 흙을 사다가 붓고 해서 이제 밭을 새로 만들어본 경험은 없지만 좀 삐딱한 밭이지만 어렵사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은 제가 만들었으니까 씨는 좀 안 해보고 심으라고 했습니다 홈디포에 가니까 우리가 심고 싶으면 마땅한 씨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상치는 상치인데 좀 이상한 상치 또 케일 시금치 이런 씨를 사와서 이제 좀 심고 또 모종을 얻어와서 몇 가지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씨를 심을 때 와이프한테 주의를 줬습니다 씨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좀 띄엄띄엄 뿌리고 흙을 덮으라고 그렇게 말해줬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씨가 조금 작습니까 이게 감을 보면 이게 뭐 얼마나 날지 안 날지 또 이게 뭐 커서 얼마나 풍성하게 될지 이 씨를 보고는 감이 잘 안 잡히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심으려고 줄을 끄어놓고는 최대한 씨를 많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나중에 뭐 싹이 나는데 보니까 하나만 있으면 될 곳에 열 개 스무 개씩 심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죠 그럴 줄 알았으니까 뭐 그리고 속아내면 되니까 아무튼 그래도 이제는 제법 커져가지고 곧 이제 뭐 수학을 할 만큼 자라고 있습니다 상치시만 해도 작아서 이게 정말 날지 안 날지 염려가 되는데 이 천국을 상징하는 이 겨자씨는 모든 시보다 작다니까 이거 얼마나 작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것도 그 작은 것을 하나를 심었답니다 이것이 과연 나기는 할지 어디서 어떻게 날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 예사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외형적 모양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국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큰 기대를 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 없는 겨자씨 하나를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죠 이 영감의 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바리세인들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들이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보고는 이 교만한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경멸했다고 합니다 이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을까 가진 것도 없고 힘도 경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새 나라를 건설한다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겠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이라 너희가 볼 때는 너희가 볼 때는 마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시작이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나고 커져서 가지를 내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씨앗이 사람의 힘으로 발화할 수 없고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왕국도 장조의 능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세상 나라는 힘과 투쟁에 의해서 쟁취하고 건설되는 것이지만 내가 세우는 나라는 사람의 나라 아니고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인간의 힘이 작동할 수 없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려면 힘을 기르고 인재를 모으고 군대를 훈련시켜서 힘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지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신 분의 모습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 출신인데다가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모습이 참 볼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이 갈릴리의 천한 어부 출신들 또 그따가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나라는 그냥 딱 밥 벌어 먹기도 힘들 것 같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자란다 너희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가장 작은 하나래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도단하서 자라나고 그 가지를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서 영원한 나라로 우뚝 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할 것이지만 내가 세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이 인간의 상식으로 듣는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미련한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좀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 안 좋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신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인용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시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는 천재들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 것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봐서는 정말 찾아내기도 힘들 만큼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싹이 나기라도 할까 최소한 한 주먹은 심어야 될 것 같은 믿어지지 않는 겨자씨 한 알 그러나 두 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알이면 족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일 듯 말 듯한 한 알을 믿어보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저는 솔직히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믿기 쉽고 사업에도 도움되고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교회가 천지에 널려 있는데 하필이면 이 교회를 다니나 여러분 요즘 세상에 우리 교회처럼 다니기 힘들고 요구사항이 많은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먹는 것, 입는 것을 다 간섭하는 개신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지키는 그날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온갖 불편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을 고집스럽게 순종하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서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 가장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단소리를 들으면서도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온갖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 믿기 쉽고 포함나는 교회도 많은데 진리를 찾아서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믿음을 지키라고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들 대단해서 천사처럼 완전해서 그러는 건 아니죠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결점이 많지만 이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것 같고 융통성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잘 보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째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간직한 천국 보금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겨자지 한 알처럼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또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위협과 시험을 집중적으로 퍼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시험에 파도가 덮칠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지 한 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장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두운 시간일수록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정말 찬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소만한 믿음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 줄 모릅니다 이것도 믿음일까 하고 실망할 수 있는 그 겨자시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을 정말 귀하게 간직하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보면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시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의 신규오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가진 이 작은 것 우리의 눈에 작아 보이는 것 정말 그것이 이 정말 작은 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커지고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될 것인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겨자시 같이 작아 보이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할 수도 있고 겨자시 한 알 같이 작아 보이는 개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나하고 관계없는 저 어디인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서 겨자시 한 알처럼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시 한 알 같으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심긴 겨자시 한 알과 같은 이 재림신앙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겨자시 한 알과 같은 이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능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겨자시만한 믿음 이 겨자시 한 알 같은 천국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지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미련하게 진리를 붙잡고 있는 충성된 자들을 필요한 곳에 부르시고 사용해 오셨습니다 이 일은 태초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하찮게 보이는 일이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두가복음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 아니라 얼마나 잘 알고 참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 더 중요한 일을 점차적으로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학벌에 의존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부족한 듯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혜롭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럽거나 조금 더 나는 못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을 착하시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이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없다고 해서 하나도 자책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 3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애는 주로 위대한 희생과 놀라운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생애에 큰 선이나 악이 초래되는 것이 주목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되는 수가 너무나도 너무도 허다하다 습관이 꼴지어지고 품성이 잘못 형성되는 것은 작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더욱 큰 시험이 올 때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천국도 이 작은 겨자시 하늘에서 시작되는데 우리 삶에서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작은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됩시다 천국이신 예수님께서는 겨자시 하늘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었고 예수님처럼 외로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기뻐시게 하고 또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열망으로 어두움의 권세에 홀로 맞서셨습니다 겨자시 한 알처럼 오신 그분의 나라는 이미 자라고 커져서 가지를 뻗고 수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천국은 얼마나 자랐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겨자시 한 알과 같은 작은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써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겨자시 하늘과 같은 천국을 우리 마음 속에 심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천국을 확장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가마로 그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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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